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줄 알것은요 HECS IN 2023년 홈디자이너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주제로 된 투표 이걸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홈디자인 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거는 아마 크롬패드 집인 것 같아요 보니까 딱 which secret house is your favorite 5성급이 좋냐 아니면 그 여기 핑크색깔 요것들 보이시죠 여기에 나온 어 잠깐만 그 이름이 왜지 화장품 그 택이 낫냐 이런거 알려줬는데 저는 5성급을 더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거 보이세요 이쪽에 이게 전부 다 크롬팻 가구들 인가 아니면 이제 본인 우리 가구 유저 가구들을 싹 다 낳는 건데 너무 뽀짝하고 귀엽지 않아요 아 이거는 이제 브런치 그거 했던 거로 저번에 나왔던 건데 아마 이거를 한다는 이유는 이제 곧 크롬팻 관련된 그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크롬팻 관련된 장소가 크롬팻의 품처리장 밖에 완벽한 크롬팻들이 있는 곳은 그거밖에 없어서 좀 아쉽긴 했는데 이번에는 왠지 관련된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짜란 짜란 너무 쪼꼬미도 귀엽지 않나요?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점심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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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